이건 좀... 이런 멋지게 입어야 된다고 아니 까맣게 하지 말고 빨간색이나 이런 드레스를 입어야지 솔로인데 그런거 입으면 되는거지 그냥 짧은 그런 솔로 드레스 이런거 입으면 되는거지 이게 아이언마운틴로드거든 돌로 만든 커널이 되는거구나 이거 다시한번 들어봐 그러면 이건 너무 긴데 리플레이어 블랙인것이야? 블랙인것 같은데 손대같이 내려갔어 왜 여기다가 놔두고 왼쪽에 놔두고 왜 왼쪽에 놔두고? 어? 저기 내려서 카메라에서 다시 찍으면 될거고 아... 안싶어 내가 이렇게 좋잖아 바위장 사이로 러시모가 보인거니까? 아...그래? 뒤에 우린 내려보자 바위장 사이로 러시모가 보인거니까? 아...그래? 뒤에 우린 내려보자 바위장 사이로 러시모가 보인거니까? 앞에 저도 페이트 저 앞에 러시모가 여기다 달리면서도 아...지금 이제 안되는거야 이게 이게 나중에 또 내려가면은 길에 소나무숲 사이로 딱 해가지고 쟤들이 보일때가 나와 음... 지금은 저게 그게 안되고 잘 자판은 운전 조심해서 나는 그냥 이러만 갈게 어... 이치아 나 모기도 가는거겠지? 응 우리 뒤로 가야되겠네 근데 왜 우리는 세대인데 처처가 뒤로 가는게 더 낫지않나? 쟤쟤쟤 이럴 때 겁나게 이럴 때 진짜 좋아진만 이럴 때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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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하고 뭐지? 겁나게 우리 가면 사진찍을려고 지금 그러는거야 우리 차를 매점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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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러시 문호가 왔습니다. 아, 러시 문호가 왔습니다. 여전히 이곳에서 전화에 왔습니다. 저게 러시 문호 앞에 보이는데, 역광이 나가지고 뭐 하나도. 아침에 와야되겠네 아침에 오면 됐다 멋지겠네 터널쥐하고 비슷하네 여기도 뱅그르다? 뱅그르 돌아가지고 우리 지나왔던 길로 다시 터널 밑에 우리 지나갔던 길로 위로 가네 두바퀴 동거 같은데 또 뱅그르다 반대방향인데 이번에는 이 길 언제 만드느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다 12일 밤일까? 12일 밤에 여기도 여기 하루 밖에 앉아? 1박 그럼 끝이야? 그리고 옐로스톤 마누라가 예약한거 아 그 다음에 된거는 하얀테지 여기 호텔사 그러면 호텔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래되나 그럼요? 네 유일한걸로 10분분 10분 걸릴 것 같아요 호텔에 지금 뭐 일단 우동놓고 생각해 주세요 일단 우동농고 생각해 주세요 월동농에 월동농에 이동농에 월동농에 가게 월동농에 이동농에 오블리 지도에서 보던 키스톤 마을이 꼬아야 돼. 일단 전혀 궁금해가지고. 여기 키스톤이야? 어디? 여기 키스톤이야? 응. 이 마을이 키스톤. 여기 있으믄요. 여기 이런 데서 타야 되니까. 빠지 않을까? 이 마을인데. 크진 않네. 그냥 이건 시골 마을인데. 이 마을이. 이 마을이. 이 마을이. 키스톤 익스프레스. 러시모어 익스프레스. 여기야. 가을이. 제 안으로 기증, 링이 1 つ. 진보.